오늘은 쿠팡 리뷰 수집 심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챗봇을 먼저 만들고 시작할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챗봇이 두 종류가 있고 마지막에는 카카오톡 알림노드라고 되어 있는데 카카오톡은 챗봇을 만드시려면 비즈니스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만들려는 챗봇의 용도는 고객을 상대하는 챗봇이 아니라 제 개인 비서 역할을 할 챗봇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NLN 챗봇 생성 과정에서는 카카오톡 챗봇을 만드는 게 그렇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알림노드까지만 생성을 할 겁니다. 알림노드는 비즈니스 인증이 필요가 없거든요. 대신에 나중에 후반부에 심화 과정에 가시면 고급 과정에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만들기 과정이 있습니다. 지금 키오스크랑 테이블 오더가 월 사용료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NLN으로 만약에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만들게 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비즈니스 인증을 받은 챗봇으로 예약 주문까지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카카오톡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키오스크를 만들 때 그때 카카오톡 챗봇 생성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텔레그램은 그냥 이렇게 사진만 보시고도 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되게 쉽습니다. 그래서 잘 만들었다는 평이 많아요. 우선 텔레그램을 여시고 여기 돋보기를 클릭을 하세요. 그 다음에 검색에다가 골뱅이 보프파더라고 치십시오. 그러면 이 앱에 보프파더가 검색이 되는데 주의하실 게 이 가짜 사칭들이 되게 많아요. 이거는 클릭하시면 안 되고 꼭 여기 인증 표시가 체크 표시가 돼 있는 보프파더를 클릭하셔야 됩니다. 여기 밑에 이게 진짜 이름이거든요. 이 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름이고 이 밑에가 진짜 이름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요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클릭하세요. 보프파더한테 말을 걸면 이 친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첫 번째로 슬래시 스타트를 한번 눌러보세요. 이렇게 보내면 이 친구가 이 보프파더가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쭉 알려줍니다. 근데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챗봇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다가 슬래시 new bot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 친구가 어떤 이름으로 만들고 싶은지 물어봅니다. 이때 이제 이름을 말을 하잖아요. 그러면 꼭 이름 끝에 bot이라는 단어로 끝나야 된다라고 알려줘요. 그래서 그 이름 끝에 bot으로 끝나게 이름을 다시 지정을 하면 그때 이 친구가 아 이 이름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라고 다른 이름을 얘기하라고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중복되지 않을 만한 유니크한 이름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바로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줄 때 이 친구가 정보를 알려주면서 여기에 액세스 토큰을 줘요. 그 액세스 토큰을 잘 기록을 해두시고요. 이제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됩니다. 이 주소를 먼저 입력을 해가지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은 제가 제 사이트 코드 페이지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거기 가시면은 제가 오늘 챗봇 만들기에서 쓸만한 그런 관련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. 이 주소를 이렇게 카피를 하신 다음에 주소창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 토큰 부분만 아까 botfather가 알려준 그 토큰 값으로 교체를 해주세요.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바꿔주시고 그냥 주소창에 엔터를 쳐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초기응답이 그러면 이제 다시 텔레그램 가셔가지고 아까 botfather 검색했을 때처럼 제 bot을 검색을 해보세요.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. 아까랑 똑같이 말을 걸어보세요. 아무 말이나 한번 보내보세요.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가 하이라고 보냈는데 하이라고 보내고 나서 이 주소를 다시 한번 새로고침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때 알려주는 게 여기 아이디 요게 챗 아이디입니다. 이 챗 아이디라는 거는 이 bot을 제가 1대1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어디 단톡방 안에 이 bot을 초대할 수도 있어요. 그럴 때 그 채팅창의 아이디를 의미하는 겁니다. 지금 방금 1대1로 말을 걸었기 때문에 1대1로 말을 걸었을 때 그 채팅창의 아이디가 여기 있는 겁니다. 이 아이디를 지정을 해줘야 그 채팅창에다가 이 챗봇이 나중에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요거를 잘 적어두시고요. 텔레그램 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개를 꺼내 놨는데 어떻게 찾냐면 여기 텔레그램 쳐보시면 sender 메시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트리거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. on 메시지라고 있습니다.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on 메시지를 사용하면 요 노드가 나오는데 들어가 보시면 우선 크레덴셜이 없을 거예요. 크레이트 뉴 크레덴셜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액세스 토큰 아까 받은 거를 입력하시고 세이브 누르면 끝납니다. 정말 쉬워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끝나요.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 메시지 노드에서 이 챗 아이디가 지금 비어있습니다. 이 챗 아이디를 아까 전에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했죠. 이 챗 아이디를 여기다 넣으세요. 그리고 이 텍스트는 제가 이 챗 메시지 트리버 노드를 쓸 건데 우선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헬로우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리고 나면 이 노드들 때문에 이제 안되면 잠깐 지웠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. 메시지가 같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 채팅에 인필이 들어왔죠.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면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.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트리거 노드는요.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만 이 테스트 감지 상태로 진입을 하는데요.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.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를.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테스트가 끝나시고 나서 이거를 액티브로 바꾸시면은 그때는 이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채포사한테 말만 걸면 이 뒤에 과정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. 근데 만약에 액티브 상태면 이 뒤에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플로어 과정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테스트 모드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인액티브로 놓고 테스트 모드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. 제 챗보사한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이라고 했더니 메시지가 들어왔죠.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챗보사이 저한테 대답을 해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챗트리거 메시지를 쓸 건데요. 네 지금 헬로라는 말이 지금 전달이 됐고 이제 이 챗노드가 이걸 받아야겠죠. 이 앞단에서 들어올 텍스트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에는 챗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겠죠.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가 오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HTTP 리퀘스트 노드를 이용해가지고 대화를 전송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거나 여러 동작들이 가능합니다.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홈페이지 자체에다가 상담용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만들기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상담용 챗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입력하고 주고받는 대화들이 이 HTTP 리퀘스트 이 요청을 통해서 화면에서는 이제 홈페이지 자체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NALN으로 전달이 돼서 AI 에이전트가 내용을 확인해서 처리를 해주고 직접적으로 상담원 연결 같은 그런 동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알람이 가는 겁니다.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.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트 삼아 전송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전송이 됩니다. 이렇게. 다음으로는 슬랙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